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의 맥스클리어입니다 드디어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겨울에는 기막에 대신 헤드폰을 많이 착용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직 국내 출시가 되지 않은 헤드폰입니다 가성비가 완전 뛰어난 슈얼 SRH144와 145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두 제품 다 같은 라인업 제품이다 보니 패키지도 똑같습니다 색상만 다른데요 오렌지색은 리치드 베이스 저함에 특화된 제품이고 연두색은 익스텐디드 레인지 오디오 이 제품은 모든 범위를 고루고루 잘 커버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랑 구성품 다 똑같은 제품이니까요 한 모델을 위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헤드폰 단체가 보이구요 그 안에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구성품 없구요 이게 끝인데 구성품이 너무 심플하다 보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제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슈얼 제품들을 보면 디자인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많아서 디자인 쪽으로는 좀 떨어진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품에서는 나름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잘 어울리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보여지네요 더 놀라웠던 것은 여기 보이는 이어폰 잭까지도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쓴 것 같네요 그런데 외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이어패드 이어패드 부분은 마감 처리 입니다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런 좀 마감 처리가 아쉽구요 여기 또 이어패드 뒷부분 소재가 부식 패턴에 들어간 플라스틱인 점도 좀 아쉽습니다 물론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 소재를 저렴한 걸 쓸 수 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네요 음 그리고 조금 더 제품에 대해 살펴보면 여기 힌지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가방이나 파우치에 놓고 다닐 때 이렇게 접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얼굴 크기에 맞춰 이어패드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타 제품에서는 이 힌지 부분에 여기 힌지 부분에 슬라이딩 구조를 넣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번 슈어 제품에서는 이 이어패드 부분을 옮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디자인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리가 괜찮았습니다 음향 쪽으로도 베이스가 강한 제품과 전 영역을 고루 잘 들을 수 있는 제품 둘 다 각자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으며 특히 아이폰에서 아이폰에서 들었을 때 출력이나 음질이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언2에서는 다소 아이폰에 비해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구요 슈어 제품이 아이폰이랑 궁합이 잘 맞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리만 들었을 때는 타 제조사의 10만원 초반대 정도 하는 제품에서 들을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괜찮은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구요 웬일로 슈어에서 이런 제품을 저가로 내놓은지 모르겠네요 신기하기도 하구요 소리와 디자인만큼 제품 마감에 조금만 더 투자를 했었으면 정말 최고의 가성비였을텐데 그 점이 계속 아쉽네요 그리고 이어폰 케이블이 너무 길어요 헤드폰을 헤드폰부터 줄의 길이까지 다 하면 180cm가 넘더라구요 그렇다고 구성품에 줄관계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145 제품을 보자면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어패드 힌지 구조도 다 똑같구요 컬러만 좀 다르죠 지금까지 슈어의 SRH144와 145 제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패드 사이즈가 다소 작고 저렴한 제품 중에 괜찮은 사운드를 가진 헤드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딱이라고 보이네요 아 그리고 리모콘 달린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품명 뒤에 여기 M플러스 M플러스라고 적힌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통화할 수 있는 그리고 볼륨도 컨트롤 할 수 있는 M플러스 제품이 더 괜찮다고 봅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리치드 베이스와 익스텐디드 레인지 오디오 음향 차이를 못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두 제품 중 무엇을 사시더라도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니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끝으로 SURE SRH144와 SE112M 플러스 이벤트를 합니다 SE112M 플러스 모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SE112M 플러스는 이제 SURE 제품 중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능도 괜찮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이번에 M플러스 M플러스부터 리모콘이 달린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핫한 두 신상의 이벤트를 드리고요 제가 모델명을 잘못 설명 드렸는데 이 제품이 이 제품이 144 모델입니다 언더케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오늘 소개해드린 가젯 리뷰에 오셔서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후 언더케이지 운영진들이 당첨자를 뽑아 제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언더케이지 맥스클리어 했고요 언더케이지 어플리케이션부터 유튜브 언더케이지, 언더케이지 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까지 많은 성원 바랍니다